이번 시간에는 러플에서 로봇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러플에서는 로봇 이미지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로봇 이미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나름 귀엽다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얘를 조금 더 예쁜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번 시간에는 러플의 이미지를 공주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왜 공주로 바꿔주냐면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왕자를 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공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블로그에서 해당 url에 접속을 해보시면 러플 실습자료 첫 번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우리의 러플 프로그램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이미지를 열어주면 사람같이 생긴 이 아이콜을 눌러주시면 하나씩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한 뒤에 자기가 다운로드를 받은 이미지를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면 그림 그 다음에 뒷면 그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개씩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방향키를 눌러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럼 이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이미지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미지 변경 아이콘을 눌러서 총 4개의 사진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러플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실습해서 이미지를 변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orient시켜 드립니다 li